제가 여성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Fall Away Lock이라고 했어요 Fall Away는 제가 PP 포지션이면 남성하고 마주 본 상태에서 PP면 약간 45도를 턴을 해요 어디에서? 발로 안 합니다 몸으로 해요 자 몸에서 45도 턴을 해요 Quick and Quick 다시 45도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그럼 얘는 닫았다는 얘기에요 안 나가요 Quick 아 Quick 자 그 다음 2번 스텝은 Throw Away 남자가 보내지면 다시 PP로 남성이 Quick Quick 하고 안 닫아요 이제는 닫지 않아요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성 잘 보세요 여성은 Shasse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면 지금 옆에 허벅지 있죠 자 여기로만 다닐 거예요 약간 개걸음처럼 자 그러면 Shasse 사선으로 갔다가 다시 이 발에서 비벼서 정면을 보세요 자 여기 남자가 있어요 그 다음 여성은 나가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 왼쪽 사선으로 Quick 아 Quick 자 여기에서 이제 똑바로 링크 라겐을 할 거예요 Quick Quick 자 여기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자 여성은 앞쪽으로 똑바로 Quick 아 Quick 자 이렇게 옆구리로 들어오셨죠 자 그 다음 비벼해요 Turn Shasse 그렇죠 음 여자 가는 길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Fall Away Rock and PP Quick Quick and Shasse 마주보고 Quick 아 Quick Quick Fall Away Throw Away는 PP에서 Shasse Turn 왼쪽 코너 링크 비벼주고 앞으로 옆으로 그렇죠 여성은 일직선으로만 다녀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만 다 해볼게요 다시 시작 시작 and Quick Quick and Shasse Shasse 이제 PP에서 사선 Quick 정면 왼쪽 그 다음 앞을 보세요 링크 자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 주시면 돼요 자 여성은 맨 마지막 여기까지는 잘 하셨거든 왼쪽까지 잘 보세요 여기선 똑바로 이렇게 링크 남자하고 여자하고 마주 보는 거예요 남자가 지금 앞에 있거든 그럼 앞에 있을 때 잘 봐 살짝 여자가 이렇게 틀어 일직선인데 이렇게 틀고 가 남자 앞에까지 그 다음 오른발에서 비벼서 다시 남성을 마주 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여성 끝나고 남성 남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Fall Away라고 하면 여성을 PP로 왼쪽으로 45도를 열어주고 다시 45도를 돌려서 샤아세 샤아세 자 여기서 이제 Fall Away Throw Away는 PP 원 투 남성이 샤아세 그 다음 남성 오른쪽으로 가요 남성 Quick 아퀵 남성도 역시 똑같이 링크 자 여성을 데려 올라오려면 살짝만 이 길만 비켜줘 Quick 아퀵 많이 안 가요 다시 제자리 Quick 아퀵 그렇죠 이건 남성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원 투 1번 Fall Away Rock 샤아세 샤아세 자 여성 보내주세요 Quick 아퀵 and Quick 아퀵 링크 제자리 and Quick 아퀵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잘 보세요 제가 남자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자이브는 이렇게 손 안 흔들 거에요 자 밑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 즐겁게 즐길 거에요 그래서 Hold은 다 내릴 겁니다 자 보시면 PP 에서 Fall Away 에서 Quick 아퀵 이렇게 1번 스텝 하시고 자 손을 밑으로 주시면 여성이 내 앞으로 가서 왼쪽 사선으로 가요 마주 보고 여성이 내 앞으로 오고 다시 데리고 올 거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한 스텝인데 여성은 뭘 하면 안 된다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제가 주면 가요 원 투 닫으면 또 와요 또 손을 제가 밑으로 주고 보낼 때 가요 Quick 아 Quick 또 보세요 보내면 가요 먼저 안 가요 자 다시 또 올 때 오고 돌릴 때 오세요 여성이 먼저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여성은 Follow 거의 Follow 하시는 분들이지 본인들이 선행하는 리더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남성이 리더자가 돼요 남성이 리더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전진과 후진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자 보시면 처음에는 And Quick Quick Shustel을 했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여성을 보내요 그럼 여성이 앞쪽으로 충분히 가셔야 돼 이렇게 자 그다음 제가 돌렸어요 자 그러고 나면 남성이 전진이고 여성은 후진 됐죠 가면 안 돼 제가 가요 제가 갈 때 가셔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여성이 이제 전진자가 되죠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죠 여성이 들어와야 돼 남성이 안 가요 자 이제 여성을 데리고 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 무조건 처음에 가고 두 번째는 나중에 가고 이게 좀 주거니 받거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성은 잘 들으셔야 돼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 퀵은 작아요 여성은 첫 번째 퀵이 길어요 나는 짧고 남성은 짧고 여성은 길어 그다음 여성이 가지 않고 남성이 가요 이거는 받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또 여성이 와요 나는 받아요 자 이번엔 남성하고 같이 가요 이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가야지 동시에 같이 오고 같이 가는 스텝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좀 잡아 볼게요 항상 여성 신경 쓰시는 거야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여자를 자 여자 여자 또 여자 여자 이게 남자 거죠 그래서 남성이 서둘러시면 안 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여자 거 하는 거 보셨죠 힙이 어땠을까요 항상 맨 마지막엔 퀵 아까 퀵 스윙 퀵 스윙 이거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쓰러웨이 할 때 원 투 퀵 스윙 퀵 스윙 링크 퀵 오른쪽 스윙 왼쪽 스윙 이걸 좀 하셔라 이거죠 이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기본을 제자리 했을 때는 잘 하셨죠 스텝 들어가면 또 생각을 못 하게 됐어요 그게 또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내가 생활을 많이 하시면 돼요 자 두번째 트렌즈 프레스 라이트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장소를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남성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뜻이에요 이건 장소 이동이니까 자 보시면 여성이 오른쪽에서 남성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성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거는 장소 이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베이식적인 걸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되느냐 여성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요 이 스텝은 여성의 이 아치 있죠 남성이 이 돌을 하고 손을 들어주죠 그럼 여성은 어떻게 될까 여기를 충분히 넘어가야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안 가요 이 스텝을 하다 보면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안 가 그럼 남자가 이제 여성이 안 가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남자가 또 거꾸로 가시는 분이에요 요즘 너무 많아 이 남자가 거꾸로 가는 거는 전 보다 처음 봤어요 남성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성이 안 나가니까 하지만 여성이 나가시면 분명히 남성은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는 여성이 왼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사선으로 가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면 어깨가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성이 도는데 포물선이라는 게 뭐냐면 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돌 때 바깥쪽에 둘레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포물선이라고 그래요 내가 바깥쪽으로 도는 포물선을 이용할 때 여기가 가장 자연스럽게 돈다 이 소리죠 근데 이걸 다 꺾어버리네 어떻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런 춤은 없어요 이런 춤은 절대 없어요 왜 여길 도는 걸 보시면 우리 미아쌤 왼쪽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도는 게 더 편안하겠죠 그러면 이 방향이 맞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쓰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과학적으로 쓰세요 억지로 하지를 않고 내 몸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맥시멈이 되느냐 턴량을 정할 때는 턴은 누가 많이 돌아요 여자가 많이 돌죠 남성은 많이 안 돌아요 그래서 턴량을 질 때는 여성의 돈은 자연스러운 이런 흐름을 가지고 턴량을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춤을 출 때는 이걸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춤이 어떻게 되냐면 억지춤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성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도는 거는 자 퀵퀵 됐어요 퀵퀵 남자를 마주보고 샤아세 많이 나가죠 아치를 넘어왔어요 남자 손 든 이 아치 넘어왔어요 이 발 잘 보세요 얘가 돌 때 어디를 이용하냐면 오른쪽 어깨를 이걸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돌 때 어깨턴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 발로만 돌아 그러니까 지금 어깨는 못 돌아왔죠 이러니까 도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을 돌 때는 어깨턴을 하실 거예요 자 체중 있는 발의 어깨에 퀵 오른쪽 어깨 그 다음 샤아세는 항상 어디가 간다 왼쪽으로 간다 여자는 여기 다음에 원 투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샤아세 됐죠 이번에도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쪽에 있는 어깨가 오른쪽을 돌려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리가 어떻게 되면 가벼워요 여러분들은 여기 어깨를 안 하시고 그냥 퀵 퀵 발로만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회전 시작 퀵 퀵 마주 보세요 퀵 오른쪽 턴 퀵 퀵 이렇게 딱 거울로 보시면 돼요 남자가 여자는 처음에 오른쪽 스웨이죠 맞죠 그 다음에 왼쪽 스웨이죠 이게 베이식이죠 그렇죠 천지 프레스 레프 라이트는 달라요 자 손을 보시면 원 투 이렇게 잘 안 가요 손을 들어주면 퀵 퀵 이렇게 바뀌어요 들어주는 쪽으로 살짝 천 다시 이렇게 바뀌죠 여성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성은 돌고 나면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오른쪽이 앞에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계셔야 돼요 오른쪽이 돌고 나면 왜냐 남자를 기다려줘야 되거든 아 나 뭐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여성분들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어 그럼 선생님 잘 보세요 우리가 나가는 동작이 있어요 샷셋 제가 뭐하고 있나요 오른쪽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또 샷셋 뭐하고 있어요 오른쪽 기다리고 있죠 내가 뭘 해달라고 어 그 다음 체인지 프레스도 마찬가지 퀵 퀵 퀵 퀵 퀵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뭘 해줄 거예요 또 왼쪽도 샷셋 퀵 아 퀵 어디 오른쪽 이게 여자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두번째 퀵 퀵 퀵 하고 나면 항상 몸이 앞에 계셔야 돼요 어느 쪽이 오른쪽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어 이렇게 추시는 분들은 춤을 굉장히 잘 추실 거예요 왜냐면 남성의 여성한테 딱 들어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오른쪽으로 딱 들어오면 아 이제 알았어 라고 시그널이 먹히는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가면 확 나가 이렇게 휙 하고 나가시잖아 그러면 남성은 못 느껴요 그리고 잘못하면 여성분들이 남성 끌고 가 어 자 미아세블이 남자가 갈까요 자 제가 이제 트렌즈 프레스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레프트 퀵 퀵 퀵 아 퀵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 말이지 또 원 투 퀵 아 퀵 이렇게 먼저 가죠 그러면 제가 남자가 끌고 가는 거지 이건 누구 춤이에요 여자 춤이요 여자는 이렇게 추시면 안 돼요 자 원 투 퀵 아 퀵 앤 퀵 아 퀵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퀵 아 퀵 앤 퀵 아 퀵 이게 더 여자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춤인데도 모양이 벌써 확 달라요 이렇게 포근하게 들어오는 여성분들은 진짜 여자 춤이 예쁘고 이렇게 막 와일드하게 가시는 분들은 너무 씩씩해 근데 여자는 씩씩하면 볼 게 없어요 정말 볼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입을 하실 때 정말 많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무조건 자 다 딛고 있잖아요 내 몸은 앞에 있어야 돼 이렇게 다 딛고 자 보세요 다 딛었죠 몸은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춤을 춰야 돼 왜 뛰는 춤이잖아 그죠 런닝댄스인데 여러분들 자꾸 다 이렇게 뻗쩍 움직여서 서 서시면 안 돼요 자입은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엉덩이 그냥 놔두셔도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바디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가 앞쪽으로 포워드 쪽으로 있으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이걸 이렇게 추면 보기 싫어 진짜로 근데 이 모양이 이쁘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렇게 있는 여자하고 이렇게 있는 여자하고 춤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자입을 할 때는 끝나는 자리가 어디서 봐야 될까 남자만 보시면 돼요 남자가 만약에 여기를 보면 여기 보시고 남자가 만약에 여기를 봤어 여기만 보세요 여성은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다 각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처음에 배울 때 이해가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즐기는 그런 춤을 출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남자가 언더턴 할 수도 있고 오버턴 할 수도 있어요 왜 장소를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내 파트너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여성은 그걸 굳이 막 따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왜 여기서 여기까지 안 도느냐고 그리고 막 싸워 근데 그거는 현명하지 않아요 무조건 여성은 남자가 끝나는 자리에서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것이 융통성 있는 춤을 추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남자 잘 들으셔야 돼요 남성분들은 손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 손을 안 바꿔 주시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진짜 저한테 배우는 건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스텝은 아무 데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자 손은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홀드가 홀드 같으면 이게 꺾으면 이건 라틴 아니라고 그랬죠 세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치라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라틴은 절대 꺾지 않습니다 세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여성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보냈죠?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이걸 타고 밑을 잡아주시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 다음에 보내줬어요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자 제가 팔꿈치를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제피죠 여자 바깥쪽 손이 제피죠 자 그 다음 그대로 내려주면 제가 다시 잡아줘야죠 왜 여기서 안 잡아줘 남성분들이 안 잡아줘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여성은 불안해요 그럼요 이건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여성을 내보낼 때는 오픈이지만 끝날 때는 다시 내가 여성을 끝까지 책임을 주셔야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quick quick 자 보냈죠 and 잡아줘야지 여기서 link quick quick 여기서는 잡아줘야지 이게 없네 이게 없네 그럼 여성은 어디다 기게 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계셔 안 되는 거죠 손을 바꿔주셔야지 타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American Spin American Spin은 제자리에서 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리에서 도는 건 여자 진짜 잘 돌아야죠 그럼 아까 우리가 스윙 했네요 스윙 그렇죠 그럼 rock and 잘 보세요 여기서 끝났으면 quick quick 살짝 옆으로 이렇게 틀어주세요 어느 쪽으로 제가 아까 오른쪽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 투 and 오른쪽으로 샷 세 stop 그럼 그 다음 뭐 하라고 아까 우리 스윙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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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헤드 턴 하는 사람 막 그냥 힘을 쓰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일단 잘 돌고 나야 되는데 밑에는 다 돌지도 못하는데 액션부터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춤이 안 익혀져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스윙이라고 했어요 스윙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깨턴 했죠 해보세요 시작 원 투 옆으로 quick 아 스윙 quick 제자리 링크 그렇죠 되게 편하죠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성도 여유를 봤으면 우리는 어딜 받쳐줘야 돼 왼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 얘는 바디가 약간 돌아줘야 돼 그럼요 여유를 데리고 와야죠 보세요 원 투 여성은 왼쪽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quick 아 quick 그다음 다시 chasse 아시겠죠 몸만 살짝 틀었다가 다시 chasse지 바디턴은 없습니다 시작 링크 틀어주고 chasse quick quick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여성은 맨 마지막에 남자 앞에 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메리칸 스피너 할 때 되게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맨 마지막 chasse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quick swing quick quick 이렇게 나가야 될까요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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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으로 많이 갈까요 quick quick 제자리일까요 여긴 1번 여긴 여자분들은 몇 번 1번 2번 3번 중에 3번 3번 왜요 이유가 있죠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이게 정답이죠 남자는 움직이질 않아요 남자 스텝을 잘 보셔야 돼요 Q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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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움직이지 않아요 In place basic 그런데 여성들이 이만큼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뒤로 가는 사람. 너무 여러 가지야.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자는 돌 때마다 달라요. 돌 때 다 똑같지 않아요. 남자가 나오면 나는 가야 돼요. 남자가 옆으로 가면 나도 가야 돼요. 남자가 제자리면 안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남자 습에 따라서 여자가 달라져요. 그럼 아메리칸 스피는 안 가요. 그럼 잘 보세요. 한 바퀴를 돌까요? 아니면 덜 돌까요? 덜 도는 이유는 있죠? 왜 덜 도는 이유가 있냐면 속도를 제어를 해야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 한 바퀴를 다 돌아. 그 다음은 이제 없어. 제어가 안 돼. 힘 쓰면 끝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남성이 잡아주면. 그거는 여자께 아니에요. 여자는 턴을 도실 때 이 발에서 스윙해서 속력이 붙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퀵. 그 다음엔 안 돌아요. 샷셋. 이렇게 속도를 제어를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멈출 수가 있잖아. 근데 무조건 뺑그루 다 돌으라고. 선생님들이 돌으라고 하니까 다 돌아. 그렇지 않아요. 아메리칸 스피는 그렇게 속도 많이 안 내요. 퀵. 아시겠어요? 그러면 속도를 제어할 때 뭐를 이용할까? 되게 중요하죠. 제가 다 돌았어요. 그럼 어디서 제어를 할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퀵할 때 내리세요. 라고 했는데. 봐요. 오른발에서 잔 이 발을 내려야. 어떻게 돼요? 착취가 되지. 그렇지? 이건 뭐하고 같아요? 비행기. 비행기가 막 날다가 랜딩을 할 때는 뭐가 보통 내려와요? 바퀴가 먼저 내려오잖아요. 그게 우리 발이거든. 그러면 내가 몸체야. 그럼 바퀴가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럼 어디서 랜딩을 하느냐? 오른발에서 랜딩을 해야 얘가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랜딩을 안 하고 퀵과 퀵 이렇게 계속 돈단 말이에요. 오른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저항을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원, 투. 옆구리 쪽으로 샷, 세, 스윙. 오른발 내려요. 퀵. 아, 퀵 어때요? 잘 잡히지? 그러면 선생님이 뭘 주는 걸까? 저는 방법론을 드려요. 뭘 어떻게.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모르시니까 춤을 출 때 자기 혼자서 제어가 안 되니까 자꾸 뺑글러 돌고 중심 이동을 못 해. 그러면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미아쌤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돌 때는 지금 홀드 잘 보세요. 홀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남성은 얘를 벨트 라인까지 갖고 갈 거예요. 룸바하고 똑같아요. 가져가세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옆구리를 받쳐주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 여자가 오다가 말아요. 끝까지 오게 놔두세요. 자, 그러고 나면 누가 돌아와요? 남자가 돌릴까요? 우리가 스스로 돌을까? 우리 스스로 돌아야 돼요. 자, 남성이 돌려봐주세요. 선생님이 돌려보세요. 자, 돌리세요. 이제 이렇게 돼. 음, 이거는 진짜 100% 여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 어떤 분들은 음.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얘기냐면 사교하고 똑같다고 그래. 근데 왜 댄스 스포츠는 왜 달리하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똑같은 건데. 남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자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봐요. 원, 투. 여성이 이렇게 밀고 선생님 더 들어가세요. 그렇죠. 내가 더 들어갈 때까지. 그럼 누가 밀어? 내가 밀고 돌아요. 이래야 안전이 되지. 근데 들어오는 여자를 확 밀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오버가 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파티나 노는 데서 여성분들 넘어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 남성이 들어오는 속도로 그냥 여성을 보내버려갖고 그러면 여성은 미끄러지죠. 그래갖고 머리가 프로와에 꽝 하고 부딪힌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남성이 돌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자가 밀고 돌게끔만 기다리세요. 자, 한번 잡아볼까요? 다섯 가지를 했잖아요. 저희 기본밖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저희가 열 가지. 그렇죠? 윗스러웨이까지. 근데 여기까지만 잘하면 자위보 다 배우시는 거거든요. 여기 모든 기능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부족한 건 많죠? 자, 뭐가 있느냐. 자, 라스트 보세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자, 라스트 좀 설명드려주세요. 남자도 잘 들으셔야 돼. 옆구리 서로가 마주보게 해줘야죠. 이게 리드인데. 손만 감아난데 왜? 몸을 틀어줘야 아 이게 나오죠. 근데 남성이 이렇게 앞에 보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원, 투 이렇게 틀어주셔야지. 그렇죠? 그럼 아 이게 옆으로 오라는 거구나 하고 사인이 들어가요. 저한테는. 자, 그다음 잘 봐요. 여성 잘 보세요. 자, 제 발을 잘 보세요. 제 발만 보세요. 지금은.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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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왜 미리 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 앞에 못 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세 발을 다 뛰셔야 되잖아요. 옆구리 쪽으로. 샤, 아, 세, 퀵. 퀵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원, 투 잘 들어왔다가 휙 돌아버려요. 그러면 안 와. 저한테 안 와요, 손이. 그럼 남자가 재미가 없지. 아, 여자가 끝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다가 휙 돌아버렸잖아요. 그럼 이 손이 어떻게 돼? 삐져나가지. 그래서 끝까지 오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앞으로 돌 때 샷세는 무조건 세 발을 똑같이 뛰셔야 돼요. 그게 제가 가리키는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도는 스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도는 스텝은 없어요. 도는 스텝은 없어요. 그냥 다 진행이에요. 진행하고 돌아요. 무조건. 그런데 발끝을 잡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튼단 말이죠. 이걸 자꾸 돌아. 맨 마지막 다리로. 이거 많이들 고치셔야 돼. 그렇죠. 그래야 비빌 게 많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이미 비벼버렸으니까 돌아버렸으니까 뭘 비빌 거야 이거. 비빌 게 없죠. 이렇게 가야 비빌 게 있죠. 맞죠? 응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돼.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어떤 액션은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Change of Hand, Behind, Back하고, Jive of Work하고 제가 이제 한 번은 진돌나가고 한 번 또 이렇게 서로가 리드라든가 잘못된 거 교정 좀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다 되면 음악도 같이 한 번 맞춰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열심히 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